너 뭐하는 거야? 내가 졌네 너 뭐하는 듯이냐고 아, 무슨 일을 그냥 놓쳤어 이거냐?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는 게? 너 이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지? 다시 던져 나 다시 던져도 너 못 이겨 그냥 좀 멋있게 죽지게 해줘 던지 말고 다시 던지라고! 난 없어 뭐? 너는 여기서 나가야 이유가 있지만 난 없어 여기서 나가면 뭐랄까 너가 물어보는 다음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?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잖아 그게 맞잖아 너는 꼭 살아서 나가 그래서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찾고 제주도에도 꼭 가고 혼자 남 Mitig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 나와 지금 내가 놀았érie 내가 잔인 한글자막 by 한효주